스틱 라이트 유닛 15 마지막 지문 4번 지문입니다 주제는요 The description of a historical city 이게 사실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글에 갈래를 의미하고 있고 여기서 말한 historical city 역사적인 유서가 깊은 도시 이거는 바로 페트라를 얘기하고 있겠죠 페트라라는 도시가 좀 이따 나올 거고 페트라에 대해서 설명만 할 뿐 이 페트라를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아니면 뭐 페트라라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시사하는 바가 없어서 제목은 적지 않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묘사하는 그림만큼 그 표현들의 어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해서 이거 어휘 문제로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영영풀이로 나온다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the saying goes that이라는 거는 뭐뭐 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라는 말이 있냐 어 뒤에 됐은 접복사가 될 거고요 The ruined city of Petra in Jordan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어 중동쪽에 있죠 거기 있는 나라에 페트라에 그 파괴된 도시 파괴된 도시가 It's a rose red city 장밋빛처럼 그런 붉은 도시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어 이게 half as old as time itself 그 시간의 그 자체의 절반 정도로 오래되었다라는 얘기는 엄청 그냥 오래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This would mean 이건 의미하겠죠 대체 생략이 돼 있을 거고 It was built before the earth was formed 어 의미할 거다 이 지구가 형성이 되기도 전에 지어졌다고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너무 과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그 이 saying이라는 거는 너무 과장 우리가 과장을 뭐라 그런다 Exaggeration이라고 하죠 너무 Exaggeration이 듣다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well actually this doesn't make sense at all because what is the age of the earth? The age of the earth is about I guess 7 billion So 7 billion Half of the 7 billion is 35 Then Humans Think about how Think about how humans have survived in the earth It's not quite so long Not even just half of the entire life of the earth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거는 사실 전혀 말이 안 되는 It totally doesn't make sense like a bullshit Exaggeration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ignore it 그래서 그냥 그거를 무시해라 하지만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역사가 깊고 But Petra is very old 하지만 진짜 오래 되기는 했습니다 Between about 200 BC and AD 400 기원 전 그리고 기원 후 200년 이건 마이너스 200이라고 치고 이건 플러스 400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지? 600이 되지 600년 이 기간 정도 때 It was the busy capital 바쁜 그런 굉장히 분비는 수도였습니다 아랍 왕국의 수도였대요 Of Nabataians 나바티아인들의 나바티아인들이 살고 있던 나바티아인들이 살고 있던 아랍 왕국의 굉장히 사람이 많은 수도였다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populated고요 난 할 일이 많아 busy I'm busy 이런 게 아니라 hidden away among red stone red sandstone hills sandstone 모래가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사죠 사 돌은 암이죠 그래서 사암이 돼요 붉은 사암으로 된 그런 언덕 언덕의 사이에 숨겨지고 그리고 surrounded by cliffs 절벽으로 둘러싸여서 클리프는 절벽입니다 약간 험준해요 It was the perfect desert hideaway 그것은 사막의 완벽한 hideaway였다 이게 뭐다? 은신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shelter이라고 하죠 shelter shelter은 막 사람이 살고 놀고 이런 곳이 아니라 잠시 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요새라고 볼 수도 있겠고 in the cliff faces 그리고 이제 절벽의 표면에 surface 표면 the people of Petra petra 인들이 carved on hundreds of exquisite temples 정말 수백만 개 그런 exquisite 하면은 정교한 뭐 혹은 아름다운 이런 게 돼요 정교한 정교한이라는 거는 sophisticated 이자 elaborate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런 정교한 템포 사원 같은 거를 조각을 했습니다 조각을 했다는 게 색인 거지 표면에다가 그러니까 지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어 tombs 그리고 막 무덤 같은 것도 벽화 같은 걸로 남겼고요 그리고 and monument monument 기념물 기념비나 기념물 이런 거겠지 툼이 이제 묘지인 거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 써두고요 many many have spectacular façade 자 fake aid라고 읽지 마라 아 근데 벌써 읽어버렸네 façade입니다 façade가 뭐냐는 거죠 정면이에요 정면 아 이거 모를까봐 뒤에 나와있네 전면 굉장히 어 이게 이게 뭐냐 그 찬란한 장관의 국방부 장관 아니다 장관 정말 정말 보면 너무 멋있는 그런 그런 façade 정면이 정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any 다음에 이제 생략된 게 뭐냐 그 조각이 된 조각이 된 이런 것들 그런 거가 되겠죠 뭐 그게 뭐냐 자 어 뒤에서 with carved columns and lintels carved column과 lintels이 있는 column이라는 거는 기둥이 되죠 여기서 절대로 column이 뜻이 그 무슨 막 저널리스트가 사는 그런 기사 column 이런 걸 보시면 안되고 lintel이라는 건 상인방이라 그래가지고 막 음 창문 같은데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창문에 위에다가 대는 대 이런 거 이렇게 지탱을 해주는 그런 거겠죠 그런 게 이제 있는데 often in styles 어떤 방식 어떤 스타일로 양식으로 만들어진 거냐면요 copied from the buildings of Greece and Rome 그리스와 로마의 건물들에서 모방된 거 그런 약간 영감을 받았다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좀 계승한 게 아닌가 그런 걸로도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most impressive of all 여기서 이제 주어가 아니지 impressive가 형용사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것은 is the front 전면인데요 of the treasury treasury treasury가 뭐냐 자 귀중품 보관소 treasure treasure 하면 보물이지 그래서 이제 ry 하면 보관소 이런 걸 어 뜻하는 접미사예요 근데 이게 which is 20 meters 28 meters wide 너비가 28m 정도고 폭이 이게 28m가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위아래로는 더 넓혀야지 4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막 너비이지 이게 막 너비가 40m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치 관련해서도 내용일치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우리를 이렇게 어 어려운 단어들로 엿을 먹이는지 이게 페트라 페트라의 도시들이고요 페트라의 가장 어 대표적인 structure 이렇게 이게 그 샌드 소일이잖아 샌드 스톤 소일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띠나 봐요 이렇게 이제 되고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어 로즈 레디인 것 같기도 하네 근데 실제로 여기 이제 뭐 무덤 같은 것도 이제 여긴 잘 모르겠는데 뭔가 각인이 돼 있어요 새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부분 보이시죠 이런 사람 같은 거 새겨놓았고 그리고 뭐 이 전체적으로 이런 색을 띠는데 이게 지금 ruined 됐다는 언급이 처음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파괴가 된 파괴가 된 거예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뭐 그러고 뭐 멀리서 봤을 땐 뭐 이런 거고 실제로 이제 절벽으로 막혀 있으니까 아 뭔가 굉장히 은신처로서 좋은 기능을 했겠구나 까지 우리가 한 내용이 모두 나온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로 어 유닛 15의 마지막 4번 질문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합시다 해결 날짜 2번 4번 4번 5번 5번 6번 6번 7번 7번 8번 9 8 8 아멘